아아 괜찮아 이제 잘 모으면 돼요 자 이제 모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쭉 뚫고 들어가 그냥 어택 당해 여기 뚫어 뚫어 거기서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오케이 알겠어 장군님 같은 소리 하네 일로 와 아 미안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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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쨔 내 병력 다 어디갔지 일로와 일로와 피페리온 때리지마 피페리온 괴롭히지마 오케이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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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죠 미네랄 왜 이렇게 남는거야 난 분명히 많이 뽑는거 같은데 아닌가 사실 별로 안 뽑는건가 이상하네 많이 뽑는거 같은데 많이 뽑는거 같은데 가자 어허 어허 미안해 위에 뭐야 이거 빼세요 차 빼세요 뭐야 아이 누구야 이거 이리로 두세요 이리로 얘들아 막아라 이거 큰일났다 벤시도 한대 있는거 같은데 이리로 К사수 에어 크남토스로 또 와요 야야 어디갔어 아 그래 하고와 자 병력들 일로 오세요 모르세요 병력들 왜 안왔어 빨리 와 이씨 동맥경화야 아 이거 오는데? 그래? 절로 가네? 경로 바꿔 이동해 갑시다 크산토스가 절로 가네요 방금 죽은거 내 반까막인가? 아니겠지? 그렇지 하면 된다 노바야 그렇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뭐야 왜 헐헐퍼를 그냥 다 죽이는데 꺼져 이씨 아 내 탱크 어떻게 해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너무 센거 아닙니까 크산토스? 두고봐 아 빨리 가자 지금 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이씨 전선호 다시 이동하고 있어 오케이 빨리 이동하시오 점핑 헐 뭐야 살 살 살 살 살 어 왔다 헐요는 왔다 너네 끝났어 우리 형님 왔다잉 어어어 어어 어어 빼 빼 빼 누구야 이거 핵 쏜거? 누가 이렇게 조준을 못하냐 갑시다 모인 병력님들 갑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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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고 우리 병력들 운다고 이제 뭐야 얘 뭐 얘 누구야 이거 얘들아 가지마 우리 자식 자살했네 갑시다 가자 올라와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너무 쎈데 얘들아 얘들아 제발 빼 앱 으앵 탑 노바 핵 맞지마스 아이고 아이고 집에가자 자식 1대1 뜨자 구태는 무슨 구태야 빨리해 얘네 뭐해 일로와 미네랄 여기서 캐 대이비스가 크산토스를 잔치전 구르몬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다 아니 아니 어디 나오지마 얘들아 얘들아 좀 빼야겠다 좀 어디서 어그로 끌릴 때 때려야겠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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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갖고 이거 쏘고 뺐다가 여기서 어그로 끌릴 때 킹미사일 한번 쏴주고 총 4발이나 있어 지금 한발도 뭐해 안지어? 아 뭐야 이거 야 집단 다구레 죽여 그렇지 가자 돌아가는거 보소 귀엽네 저 스캔이요 스캔 어디서 쓰죠 어 왔다 히페륜 왔다 다시 전투를 펼칠 준비가 됐어 그렇지 히페륜 왔어 우리 형님 왔다 또 많은데 한 발씩 쏴 다시 봤습니다 뜬고 있습니다 이이이이이이이이 으흐흫 좋았다 반 40분 좋았다 자 오! 나왔어 바로 쏴 흐흫 노출된 약정 약주 그냥 빨개 먹고 있구만 아 뭐야 이거야 왜 안다로 두요 빠세 자 확인 철거합니다 나와주세요 재건축 들어갑니다 그럼 재건축 어 미안해 히퍼리온 동시에 날렸네 일로와 일로와 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re 없어졌네 뭐? 변신한다는데? 변신한다는데? 빼빼빼빼 얘들아 요것만 때려 으! 또봐야! 아니 뭐야 뭐 이렇게 쎄 어우 너무 쎈데? 갑자기 또 쎄졌어? 얘들아 뭐하니 미네랄 안 캐고? 아이씨 여기 방금 지었는데 좀 너무한거 아니오! 가자 노바 이거 구해주러가 광맥이 다 코갈됐어 스캔 뭐야 일로 오는거야 설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 마이 굿 큰놈을 투하합니다 큰놈을 투하합니다 어쩔 니 위치로 어쩔 자 갑시다 아 우리 헤페리온 언제 나와 운득하냐? 어떻게 죽이지? 흐흐흐흫 아 이게 핵 충전될 때마다 이거 한 발씩 난리를 죽긴 한데 언제 죽지 이거? 아 여기는 피가 안타는데 끊고 있습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SCB 돌격! 얘들아, 얘들아 그건 피해야돼. 뒤로, 뒤로 들어와. 죽여. 그렇지. 피해! 피해! 오케이! SCB 나이스! 죽었나보죠. 파악된 그녀의 좌표를 보내줘. 내가 직접 찾겠어. 어. 직접 가겠다. 어, 나 방금 마지막에 남은 미네랄 2만개 남은 것 같았어. 뿌듯하다. 3만개가 아니야. 아, 추억팔이 하지 마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치. 로바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했어. 뭐야, 뭐야. 혼자야? 어! 어허허허. 개사 안 끝났는데 죽여버렸어. 잠깐만. 이거 원래 죽이는 거 맞죠? 이거 막, 살리고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살릴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잘못 눌렀어. 아니, 나는 그냥 일반 유닛인 줄 알았는데? 놀이쇠 후퇴장전. 나의 환태자 시절. 온통 유물에만 관심이 있던 그때부터. 메비우스 재단에 들어갈 때, 제게는 세상이 놀랄 발명품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깨져버렸지만... 지금 이게, 제게 남은 삶입니다. 당신과 같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승무원들은 당신에게만 충성합니다 당신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겁니다 자취령엔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을 테니 해결사가 필요할 거야 우리 같은 어 살려주는 건가 끝으로 인류의 소호자의 이번 쿠데타 시도에 대한 후속 소식입니다 황제가 정부 권한을 재확립하고 공개 보고서를 통해 모든 관련 증거를 발표한 뒤 자취령 내의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안의 위험상을 감안했을 때 장군의 생명을 박탈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태 그쵸 어쩔 수 없었죠 노바는 어떻게 할까요 설마 또 잡아오라는 건 아니겠지 그냥 2시 일단 그치 칭찬해줄 칭찬을 해줘야지 이거는 네 나중에 노바는 또 언젠가 찾을 일이 있을 겁니다 황제가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언젠가 노바가 또 찾겠지 뭐 그리고 스타2가 이렇게 또 끝나면은 말이 안되지 티엑이 나와야 되잖아 모든 테란 프로토스 저그에게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2는 저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작업이었고 플레이어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주시고 잊지 못할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이제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뭐야 끝난거야? 뭐 거의 저희 스타크래프트2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급인데 아니 무슨 시공의 폭풍이에요 스타2 밀리마라는 거겠지 아 이렇게 스타크래프트2 노바 비밀임무 뭐였더라? 비밀 어쩌구 예 다 깼습니다 이거 올해 초에 샀는데 이제 다 깼네 DLC가 무슨 분기별로 하나씩 나와가지고 어? DLC가 미션이 분기별로 막 이렇게 몇 개씩 나와가지고 드디어 다 깼네요 아 노바 비밀작전 아마 다음 DLC가 나올 거 같다는 분들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엔딩 크레딧을 내버리는데 나올 수 있으려나? 나오면 좋지만 아 나온다 했어? 그래요? 오케이 또 재밌는 거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답답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귀엽게 봐주시고 와우 설마 보스가 한방에 죽을 줄은 나... 나는 그냥 일반 유닛인 줄 알았어요 그냥 클릭 잘못 눌러서 죽였어 실수로 노바가 픽 했는데 그냥 아 스크롤이요? 제가 느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빨리 감기 눌러놨어요 저그랑 프로토스 남았다고? 저그는 누구 나오려나? 캐리거는 안 나올 거 같고 성질 급한 한국인을 고려하지 못한 블리자드의 잘못 근데 이 엔딩 크레딧 이렇게 만들어준 거 보니까 고려했어 어 고려했어 이 conserve 이raj 보셔요 원래 대부분 게임은 이렇게 엔딩 크레딧 빨리 감기 안 만들어놓는다고 노래 끝났는데 엔딩 크레딧 evolves.. 어יות 언제까지 올라가죠? 이거 설마 DLC 만든 사람이 아니고 스타크래프트 2 만든 사람 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으아 글로벌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쿠키 영상 있냐고요? 그래서 나 지금 넘겨보고 있는 거야 그냥 끄고 싶은데 쿠키 영상 있을까봐 있을까요 과연? 있으면 아마 근데 채팅창에서 이미 누군가 말했을 거야 그쵸? 이거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에 레이너랑 레이너랑 캐리건 키스신이 쓴 막 이런 거 얘기해줬을 거야 근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쿠키 그쵸? 와우 쭉쭉 올라가는구만 이제 거의 끝이 보이죠? 폰트가 살짝 바뀌었어 스페셜 땡스 이거 끝났다는 소리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과연 아 이 얼굴이 나왔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죠? 예 자 스타크래프트 2 DLC 노바 비밀 작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노바는 이제 시공의 폭풍에서 만나보시고 일단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